계속해서 이델리TV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공매도 거래가 재개된 지 1년 만에 공매도 잔고 비중이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기준 유가증권 시장에서 공매도 잔고 금액은 12조 5천36억 원으로 전체 시가총액 대비 0.6%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4월 30일 잔고 금액 비중과 비교하면 1년 새 3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코스닥 시장 잔고 금액도 1년 사이 1조 5천23억 원에서 3조 8천558억 원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10만 전자를 바라보다 주가가 하락한 삼성전자의 지난 1년간 공매도 규모는 5.8조 원에 달했습니다.